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젊었을 때야 혈기왕성했고 모든 게 미숙했을 수 있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치자구요. 먹고 살기에 바빴어서 서로에게 관심을 잘 기울여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도 좋은 구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의 할아버지로 불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나이에 이르러서까지 철없이 늙어서도 으르렁거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휴 안타까운 일이죠. 보기도 흉하고요.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언제쯤이나 깨달을까요? 과연 죽기 전에는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들의 인생까지 조지는 그 늙어서도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난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노부부의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런 부모를 둔 중년 딸이 사연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땠길래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결혼해 애를 낳고 사는 지금까지 제 부모님이 두런두런 정답게 얘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 때 이미 제 판단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도저히 함께 붙어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을 정도입니다. 친구 집에 놀러가서 부모님이 오손 노손 서로 상냥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내 부모였으면 하고 바랬던 적도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기도 많이 때렸습니다. 어릴 땐 엄마가 맞을 땐 놀라서 울부짖고 토하고 격련 일으키고 그랬지만 어른이 되니 그냥 저 나이가 되어서도 저러고 사나 하는 한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많이 맞았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엔 엄마가 일방적으로 당해서 신세 한탄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돋진개진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잘못한 거 많습니다. 상상들 해보세요. 육심이 넘은 사람들이 머리채 잡고 바닥에 내던지고 예수살 먹은 여자가 유리컵 던지고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결혼해서 독립해 나가 사는 자식들이 어쩌다 한번 방문할 때도 그때를 못 참아서 며느리, 사위, 손자, 소녀 다 있는 자리에서까지 쌍욕을 하고 소리지르고 머리 낚아채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고 싸움을 벌입니다. 제 어린 시절도 그런 천박한 모습을 보고 자란 것이 억울하고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제 배우자는 물론이고 제 자식들까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너무도 속이 상합니다. 서로가 상대에게 더 고생하길 바라고 상대가 행복해 보이거나 편안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본인이 망가지더라도 상대가 고생하기를 바라는 심리는 뭘까요? 출세할 길이 있었는데도 엄마가 그것 때문에 덕보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출세길을 거부한 아빠. 휴일에 쉬는 사람 밥해 주기 귀찮다며 차라리 나가서 바람이라도 피우라고 바람필 능력도 없냐고 난리치는 엄마. 차 뒷자리에 어린 저를 태우고 엄마를 길에서 태워야 하는데 차를 못 타게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면서 더운데 고생 좀 해보라며 고소해야 하는 아빠. 도저히 딸인 제 눈에도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맨날 너희들만 커서 결혼하면 당장 헤어진다던 부모는 제 결혼 몇 년 후에 결국 되뇌이던 말처럼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끌대로 질질 끌고 또 새 재판을 걸어가면서 아주 최악질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더러운 방식을 선택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은 자식인 제가 권한 측명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무엇 하느냐 지겹지도 않느냐 뭘 더 보여주고 싶어서 함께 사느냐고 제가 신난을 했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고 나서는 때만 되면 저를 원망하시네요. 저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기는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상대방만 잘 만났으면 또 잘 했으면 자기는 절대 이런 배우자가 아니었을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간의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잘못했다 숙이고 들어오면 지금이라도 받아줄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게 상대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다시 합치게 해달라고 강요를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리를 놔달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고개를 숙이도록 저보고 하라니 그게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아빠는 그래도 제가 무서운지 눈치는 좀 보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가끔가다 카톡이나 전화를 걸어 아빠 욕으로 시작해서 그 뻔한 스토리를 또 읊어댑니다. 자기는 정말이지 시생하고 살은 죄밖에 없다고 그런데 왜 남들은 다 행복하게 만년을 보내는데 자기는 자식폭도 없어 이렇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며 훌쩍거립니다. 저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경멸을 다 풀어내야 진정 행복해지겠지만 엄마 아빠가 늙어서까지 저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도 꼴보기 싫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걸어와 네가 그 사람 버릇을 고쳐놨어야지 왜 이혼을 하게 만들었냐는 말에 세상 모든 짜증이 올라와서 이렇게 글로 풀어봅니다. 행복하지도 않은 이야기 남의 불행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생을 함께한 곁에 있는 배우자가 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지금도 배우자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는 분이 계시다면 자식들 가슴에 대못 박아놓은 거 생각하시고 이제 그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이제 철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보기도 민망하잖아요. 저 또한 성장기에 겪었던 전혀 아름답지 못한 기억들 때문에 부모로 인해서 마음고생하는 자녀들의 글이 전해지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배우자와 제발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